반 9,001원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에 선정되면서 2025년 세계유산 등재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을 신청했다가 한 번이라도 탈락하면 다시는 재도전의 기회는 없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암각화 침수 방지책이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어떤 보존대책으로 유네스코의 문턱을 넘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전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600년 넘게 수도 서울을 지켜온 한양도성. 도성과 북한산성을 잇는 탕춘대성까지 총 35km 길이의 한양의 수도성곽은 반 9,001원의 암각화와 함께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자축할 만한 일이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한양도성은 지난 2016년 이미 국내 절차를 모두 끝낸 적이 있는데 서울시가 돌연 자진 철회를 결정하면서 다시 잠전 목록 단계로 미끄러졌기 때문입니다. 보존관리 계획과 진정성 등 탁월한 보편적 가치, 즉 OUV 부분에서 낮은 평가가 예상됐기 때문인데 한 번 등재 불가 판정을 받으면 재도전이 힘든 만큼 신중을 기한 겁니다. 다시 등재 신청 후보까지 오르는 데만 꼬박 7년이 걸렸습니다. 이곳 반 9,000일원의 암각화도 향후 국제 절차를 무난히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물공급과 침수 문제를 얽힌 실타리를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시가 보완한 보존 계획은 사연댐 수문 설치와 바위면 보존 처리 등이 전부. 하지만 김두겸 시장이 식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사연댐에 수문을 달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문화재청도 오는 7월 최종 등재 대상 심사 전까지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했는데 여전히 물관리 등 신뢰할 수 있는 보존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 관계자는 심사 기준은 문제 해결 여부보다는 해결 가능성과 진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국제 심사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탄탄한 보존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전명주입니다.